드림콘서 드림콘서 우선 팀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비도 오고 정말 날씨가 안 좋은데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림이 유니, 유니티입니다 너무 귀여우시네요 오늘 드림콘서트에서 데뷔 무대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큰 콘서트에서 데뷔하는 성함이 혹시 어떠신가요? 드림콘서트는 아무나 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큰 무대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떨리고 굉장히 긴장할 수 있기도 한데 일단 큰 무대를 멋있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네, 의상을 보니까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돌 하면 각자 그분들 담당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혜씨는 나 보면서 향기를 맡고 있으시다던가 다른 그룹에서 새로운 그룹으로 넘치셨잖아요 유니티 멤버분들 각자 유니티에서 어떤 걸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라봄에서는 원래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유니티에서는 비유를 맡고 있습니다 네, 비유를 맡고 있습니다 비유를 맡고 있습니다 네, 최장식이시라고 유니티 씨라서 아, 네, 맞아요 얼굴도 좋아요 아, 네, 비율이 제 봤는데 한 7등 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7등 신 그럼 다른 멤버들 한 번 더 할까요? 네 맡고 있는 점 왼쪽부터 순서대로 말씀해주시면 잘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나서서 마이크를 뺏어서 어? 나는 이걸 맡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마더 언니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자유설벨 기사는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요련하다 뭐 이런 생각을 별로 하고 있지 않았는데 뭔가 유니티에 들어오면서 요련요 뭔가 이런 시간과 자꾸 붙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열 년 약간 이런 게 열 년까지 그렇게 되게 저는 지금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있어 굉장히 노려비가 있으시거든요 네 가장 노려비가 있으시고 다음으로 무대에 앞서 오늘의 가공과 담긴 유니티 3행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네 의진이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요? 아, 저요? 아, 저요? 아, 저요? 아, 어떡하네 드림콘설리로서 특이하게 3행시를 준비하셨다고 네, 저는 1, 2, 3 유 유행하는 요즘 뭐가 있죠? 하나, 둘, 넷 니 니가 바로 그 하나, 둘, 넷 티 티티리띠리 유니티 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너무 센스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앞에 거는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티티리띠 유니티는 기억이 나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팬들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다들 고마운 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고마운 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고마운 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짠 네, 너무나도 상큼한 저희 유니티입니다 자, 오늘 유니티의 데뷔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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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로 세상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프로미스 나인 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페인팅을 중앙으로 많이 많이 리스트켓 떠주시고요 네, 저측부터 포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벽한 조합의 아이돌 유니티는 아이돌 리프팅 프로젝트 더 유니티를 통해 결정된 프로젝트 걸그룹이죠 오늘 이 드림 콘서트에서 데뷔 무대를 처음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 참고합니다 네, 중앙으로부터 데뷔를 펴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네, 유니티 분들 분석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선 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비도 오고 정말 날씨도 안 좋은데 많이 많이 차가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 유니티입니다 아,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오늘 드림 콘서트에서 데뷔 무대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큰 콘서트에서 데뷔하는 소감이 혹시 어떠신가요? 사실 드림 콘서트는 아무나 또 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큰 무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너무너무 떨리고 사실 긴장할 수 있기도 한데 일단 큰 무대를 멋있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네, 오늘 의상을 보니까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돌 하면 각자 그룹 내 담당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혜 씨는 라곰에서 향기를 맡고 있으시다는 거 다른 그룹에서 새로운 브로그로 문주셨잖아요 유니티 멤버분들 각자 유니티에서 어떤 걸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라곰에서는 원래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유니티에서는 비유를 맡고 싶습니다 네, 비유를 맡고 있습니다 비유를 맡고 있습니다 네, 최장신 씨야죠? 아, 네, 맞아요 얼굴도 좋아요 아, 네, 비율이 제가 봤는데 한 7등 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좋다 7등 신 다른 멤버들 한 번 또 일단 맡고 있는 거 왼쪽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좀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봐서서 마이크를 뺏어서 나는 이걸 맡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맏언니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맏언니 네 저는 사실 연합의 기사는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유련하다 뭐 이런 생각을 별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데 어 뭔가 유니티에 들어오면서 우련뉴 뭔가 이런 흠시가 가지고 있더라구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열년이 아, 열년까지 열년까지 열년 이게 저는 지금은 너무 좋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딱 굉장히 유련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련빈이 있으시고 다음으로 무대에 앞서 오늘의 광고가 담긴 유니티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이거 센데요 이거 유진이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요? 아, 저요? 아, 저요? 아, 부탁했네 그린 콘서트에서 특이하게 삼행시를 준비하셨다고 네, 그럼 여기 띄워주시면 돼 하나, 둘, 셋 유행하는 요즘 뭐가 있죠? 하나, 둘, 셋 미 네가 바로 그 하나, 둘, 셋 티 티티리띠티 유니티 오 근데 이거 방금 다른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너무 센스있네 감사합니다 앞에서는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티티리띠티 유니티는 기억이 나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팬들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다들 고마운 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고요 네, 그렇다면 하나, 둘, 셋 짠 네, 너무너무 상큼한 저희 유니티입니다 자, 오늘 유니티의 데뷔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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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친구들 세상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크로미스